넘겼어 넘겼어. 지금 거의 소모제의 귀로 책장 손에 띄워다시잖아요. 형 근데 이제 연기가 많나 보다. 잘한다. 우리가 연극 영화학과라니까. 아 진짜 잘한다. 형은 진짜. 진짜 진짜. 책 없는 척을 취해. 그래. 악세젠틀티 테이기 아십시오. 영학과의 유효구에. 연극 영화학과는 다르네. 연극 영화학과는 다르네. 그럼 그전까지 연예인의 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? 배우 하려고 했었어요. 아 원래는. 뉴이어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.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.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와 머리 터진 줄 알았네. 이렇게. 방송국 블라마 작가님께서 보신 듯한. 여러분들은 사실. 여러분의 팀원 등등이 가장 큰 이름보다. 연기 중에서는. ребята 진영. 내가 질문해 주세요. 뭘 보여줘. 한번 화내주세요. 진영이. 그. 연극가에요. 연기를 하는 과에 있어서. 아무래도 우리 중에 가장 잘하지 않나. 그렇습니다. 지난 날에 잊지 마 위성뽑사 위성뽑사 절색기로 위성뽑사 조금씩만요 여러분들 앞씩 나와주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하나씩 웃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세요 오늘 네 손님 다 웃어보세요 네 앞씩 나와주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하나씩 웃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세요 오늘 김석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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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까? 나도 했겠지, 넌, 난. 난 진짜 뭐 했을까? 연기하고 있겠죠. 뭐 될 수도 있지, 뭐. 연기했을 수도 잘 됐을 것 같은데. 아니, 여기 연기 너무 잘하는 거 맞네. 형, 아까 시트콤 해야 될 것 같은데? 지경 잘해. 우리 슈가는요.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. 진짜 가수나 작곡가 아니었으면 뭘 했을까 싶을 정도로 취미 생활도 전부 음악에 맞춰져 있고 아, 진짜 얘는 가수로서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해 보이는구나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.